담배 다 못 피고 와요 빨리 피는 것도 있는데 야 나 없는데?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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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아 씨발 앞에꺼부터 칠걸 아 아니 이거 피차 왜? 친구 맞는데? 아 뭐 왜이리! 버그야 왜 안 쏴 총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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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부터 마이부터 아 이거 뺏겼네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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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해 왜 와 다 먹다 뭐냐 저거 좀 봐라 왜 빼는 거야 아 진짜 씨발 힐을 소용이 없는데? 와 다 죽는다 이제 질을 넣을 수가 없어 그냥 아 5천5 고맙습니다 아 대카이 아 고맙습니다 아 아파하면 안됨이 아니라 적당히 아파해야돼요 그니까 막 존나 아 아 이러면은 아 씨발 이새끼 존나 험셀분이네 이거 더 때린단 말이야 그니까 아 아 이러면은 일진들이 좋아한다 그 다음에 니 직원이 제일 아파 이러면은 아 일진 그냥 젖어 그냥 어 와 진짜 아 뭐해 와 아 씨발 아 진짜 젖 같다 지환아 1,600판 했으면 높을 2렙게는 눈치 깔아지라 어 네이스 좋아요 부캐까지 1,800판입니다 뭐해 뭐해 씨발 러마 뭐해 너는 뭐하냐 너 어 아 아 뭐해 아 아 아 뭐해 진짜 엎어서 병신 새끼야 아 아 나가 씨발 게임 안 할거면 그냥 아 아 아 자르바이다 이거 아 너무 쎄 아 시발 어찌어찌 QG는 하나 했는데 아 왜 벌어지겠지 라인 그냥 밀어주는 거 먹읍시다 꺼져 시발 꺼져 그냥 경험치 처먹지마 개새끼야 그냥 꺼져 아 진짜 이거 다 잡아야 돼 아 아리는 풀 썼네 그래 땡겨 이봐 하잖아 티덕 빠지고 아 시발 레전드다 아 팍도 레전드다 해 스턴 빠졌으면 바로 넘어오잖아 우리한테 우리 턴이라고 씨발로만 줘 들어가 여기 가라고 개새끼야 스턴 쿨이잖아 씨발 아 뭐하는 거야 이새끼 진짜 와 해 이거 케이크 왔잖아 밥을 주잖아 씨발 아휴 씨발 진짜 아휴 씨발 진짜 아아 이런 씨발 이 새끼가 왜있어? 아아아아아아 아 죽겠네? 아아 씨발 별로 맛있냐? 어? 병이 지랄하고 있네 씨발 야 먹고 와야지 먹고 와야지 저거 먹어야지 저거를 먹고 죽지 왜 그냥 죽었대? 좋지 아 답이 없다 진짜 와 이런 개스끼들만 잡아줘 아 씨발 롤토체스는 하러가 이 씨발 파이트 일성 죽겠네 그냥 다킹 갑시다 이런 씨발 아 씨발 여기 좀 봐줘라 애니미야 이 개새끼야 뭐하냐 아 개 죽겠네 아 뭐하냐 아 뭐해 방금 봤잖아 들어오는거 아 아아 미안하다고 하니까 인정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할만 없이 아 플래시 안써 아 이거 풀러 이외 쓰면 잡는건데 뭐하냐 뭐하냐 너 잡아라 진짜 못잡기만 해봐 너 잉스 아 뭐해 도대체 나한테 불러주고 가면 어떡하라는거야 뭐라고 말이야 좀 해봐요 이 개새끼야 아는씨발 족갔네 그냥 어떻게 이기라는거야 게임을 이걸 또 잡아 플래시 빠졌어 플래시 빠졌어 이거 또 잡아 이거 또 잡아 플래시 빠졌어 플래시 빠졌어 하이크 뭐해 가슴 하 씨발 죽겠네 그냥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랭게임은 아 좋았다 씨발새끼 존나 오네 아 제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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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씨발 나도 살았어 와 귀엽다 이새끼야 뒤져 저 이 방송 본지 얼마 안됐는데요 원래 이렇게 해서 많이 됐는데 어 네이스 아 근데 우리 없는데 아니 이게 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거 3원패 했는데 화를 안 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오늘 병신모드니까 그냥 그러라냐 하세요 아 이 궁 하지 궁 그거 안됐나 와 이런 씨발새끼 천하 이런 씨발놈이 어딨어 아 진짜 너무 못한다 진짜 쟤 뭐하냐 빼려 쳤 씨발놈이 뭐로 좀 해봐 아 그럴까면 씨발 그냥 어 서포터 그냥 항무 주문거 하지 왜 파지도 못하는 그래베 가지고 아 진짜 왜 싸워 왜 싸워 어 쟤 새끼가 앞비전을 하네 바론 씨발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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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존나 레이스다 이거 어어 후우 씨발 먹었다 먹었다 원래 써렌 치자고 써렌 누르는 새끼들이 제일 이기고 싶어 하는 새끼들이에요 아무 생각없이 하는 애들 써렌도 안해 그냥 어 죽었네 이러고 말지 어 나의 나 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미친 새끼 봐라 저거 아 잘못 놀랐어 X됐다 아 아 왜 그걸 막고 써요 씨발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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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Yes 아 아 아 아 으아아아 오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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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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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뉴스 으 조자다 이 씨발 새끼야 족가 이 새끼야 멘스터이 보여주나? 멘스터이 진작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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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밀겠다 아 못끝내겠다 아 그만하자 그만하자 족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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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집 집집받아야돼 아 제발 제드 개새끼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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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 막았어 야 이건 주면 안돼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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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가야돼 이건 가야돼 아 얘네 용 다섯개란 말이야 아 답없다 진짜 아 족나 답없다 끝났네 어 어 이걸 돈 줘준다고? 아 이거 못 끝내나? 아 이거 못 끝낸다 아 지겹다 진짜 안돼 안돼 억쟁이도 못 밀어 미니언은 너무 늦어 아 아 뭐야 아 진짜로 너 어 아 진짜 씨발 아 뭐 지지거리고 있어 족같은 새끼가 아 진짜 아 씨발 뭐하는거야 아 저 동매한 날 피고와서 할게요 좀 때려줘요 뭐하는데 뒤에서 메이플 페토 씨발 아이템 주스러가요 뒤에서 뭐하는건데 가만히 뭐하니 아 씨알 육조군에서 왔는데 이분 이젠 남탉 존로하나 신데더니 왜이러쭈 스타랑 다이빙에서 죽었어요 수락사했어요 그새끼 병신이야 랭키면서 질 기면 어떻게해 위선자였어요 그새끼 쓰레기같은 놈 야야야야야야야 아왜왜 들어갔어 아 갱화사 씨발 스펠 빼주고 가네 우리팀 스펠 오케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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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잉스 잘 왔다 뭐해 아니 아 너무 아깝다 오 라칸 이거 좋았어 야 이 대킬 죽여 마나 없다 이 마나 하나 있네 죽여 네잉스 아 whereas 그렇지 어우 좋아요 나도 이런판 있어야 지 시발 네번 연속으로 지면 젖 같단 말이야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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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면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아 와아 레닉스 라이~~지 라이지가 존나 세다 지금 뭐 또 이거 청소년 유해 게임으로 지정해야되요 롤드 18세 게임 만들어야 저런 개새끼 레닉스 레닉스 2코어다 말했다 야 이 개새끼야 시바려나 아니 왜 먹어 지가 맛있구 가사리우스 좀 나와라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안되는거 붙잡고 있어 내가 다 가슴 아프네 응? 나도 그 마음 알아 어 시발 이런 시발 아 좋아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연판 버스도 야무지게 탔네요 캐리 캐리 십캐리 스카페 에어 에어 엉